음악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친필은 약욕개조사회 선자개조아궁 이 뜻입니다 만일 사회를 개조하려면 먼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바꿔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올해 3.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또 최근에 국내에 여러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 국민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 향후에도 스타벅스는 우리 역사와 문화의 소중함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를 보존,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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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